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수도인 밀라노는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이자 유럽의 허브다.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인 만큼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다. 패션의 도시이자 이태리 최대 경제 도시인 밀라노의 첫인상은 생동감으로 넘쳤다. 나는 밀라노의 중심거리 두오모 광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밀라노 대성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체 길이 157m, 너비 93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며 축구장 크기의 1.5배나 된다. 14세기부터 지어진 이 건축물은 19세기 나폴레옹 왕자에 의해 완성됐다.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나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다. 내부의 모습은 아주 화려했다. 천장이 높은 재단의 모습은 엄숙하면서 웅장한 느낌이다. 거대한 석조기둥이 높은 천장을 바치고 있다. 성당 곳곳에는 아름다운 조각품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벽면에는 과거 이곳을 지켜왔던 이들이 잠든 화려한 석관도 안치되어 있다. 엄숙한 실내를 벗어나 대성당의 꼭대기로 향했다. 위로 오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빼곡한 첨탑이다. 대성당을 이루고 있는 135개의 웅장한 첨탑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두호모 광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장 먼저 안 crocodiles을 지켜왔던 이중선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다음은 그 시리즈에 들어온다. 이제는 스마트에서 터미를 지켜왔던 이중선이. 세 장르를 지켜왔던 이들은 그릇이. 이 시각 세계에서 신경을 지켜왔던 이중선이. 팬들에게 본적인 장르를 지켜왔던 이중선이. 이중선이 그릇이니라.